안녕하세요. 적두부열당 희멸정입니다. 청기누설을 하게 되면 해를 잇는다고 하잖아요. 선생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으신가요? 그런 일 많죠. 청기누설이라는 것은 실에서 일러주는 게시를 말하기도 하고 누설이라는 것은 신에서 말씀을 들은 것을 입 밖으로 뱉는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손님 중에 특히 애동이들 같은 경우에 잘 모르니까 그냥 신에서 주면 마구잡이로 뱉어요. 맞추는 게 어찌 보면 애동이때는 과시 아닌 과시도 되고 나를 알리는 게 주 목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손님들이 오면 어떤 그 가정 안에 누군가가 죽을 일 아니면 이 사람이 매월 며칠날 죽겠다라는 어떤 느낌이나 신에서 딱 보여줬을 때 너 매월 며칠날 죽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알아도 신면에서 아무리 준다고 하더라도 좀 예쁘게 돌려서 이 가정 안에 뭔가 사람이 누군가가 누울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상문이 날 일이 생긴다든지 정확하게 누군지를 알면서도 누구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중기누설이라는 거예요. 이걸 뱉듯이 제자들이 아니면 자칫 잘못하면 매를 맞거나 신명한테 아니면 자기가 치일 일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해가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요즘 이제 구력이 우리처럼 되거나 하면 조금 돌려서는 거의 대화가 되는데 특히 애동이 같은 경우는 당신 죽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청기누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도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맞고 안 맞고는 상대방의 선택이니까 그 선택에 맡겨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든 이제 보였으니까 알려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애동이들이나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청기누설 말 그대로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을 누설을 한 거예요. 물론 살아가면서 내가 죽는 날을 언제 모르니 알면 더 좋겠지만 알아가서 더 안 좋은 것도 있겠죠. 두렵잖아. 그러면 그만큼 비켜갈 수 있는 상황을 일러주고 아니면 일어날 일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방사라고도 하고 조금 피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정확하게 요즘 병원에 가면 의사들도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이 사람은 며칠에 죽습니다 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크게 병이 와서 그 병을 고칠 수 없는 병이 오늘 이 과정에 들어오는 거지만 어떤 방서나 이유의 목적을 찾아서 그 일을 잘 해결하고 풀어간다 하면 그냥 잠시 이렇게 꼬매고 지나갈 정도? 그 정도로는 피해갈 수는 있어요. 점을 많이 보면 이게 점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안 좋은 경우가 있나요? 점을 많이 보면 안 좋은 거는 없고요. 그걸 너무 맹신해서 자기 뜻, 자기 식화로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너무 미디어나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 이렇게 점집이 되거나 무당들이 많이 이렇게 넓어지긴 했긴 한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씩 3월 음력 정월달이나 해가 바뀌는 해운 아니면 중간에 6, 7월달 9, 10월달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는 그 순간 이렇게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묻고 물어서 그 기운을 안 좋은 기운이 있다면 물리고 좋은 기운이 있다면 받아가는 그런 행사적으로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도나도 자기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러 다니고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분류를 통해서 일부의 무당들은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너무 맹신을 하다 보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딱 봤을 때 아닌 일도 맞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너무 그것을 딱 맞춰서 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니지 마라 아니면 너무 많이 다니면 귀신이 붙는다 아니면 해가 된다라는 말이 지금 떠도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자기의 운명을 알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안 좋은 기운이 있다면 풀어서 물려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면 모르니까 어떻게 받아가는지 운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운이 들어온다 해서 그냥 막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받을 준비도 돼 있어야 되고 어떻게 받는지 그것도 알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잘 알고 지내는 무당집이나 아니면 이런 운영들을 찾아가서 의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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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